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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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주의 뜻입니까? 부서에 옮기하라지 아드라마오 월지니 후덥마이 마시피 바니야 어찌 얄마이 후덥을 조치오더라꼬 검에 미친 자라더니 대단한 자유입니까? 절대 저들과 엮이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물러서거라 이게 당신이 말하는 신념이오 나라가 다시 고통에 놓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물러나신다는 것이 사실이옵니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 홀런한 가사 꼼기다 몇 달 어딨어?